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써밋댄스학원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15살 심연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과 단편영화를 출연하여 연기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연기에 새로운 움직임을 넣어보고 싶어서 부족한 표현을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발레와 재즈와 현대무용을 시작하여 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TV와 유튜브에서 여러 스트릿댄서들이 추는 춤을 보고 새로운 춤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처 몇몇 학원들에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신중하게 부모님과 결정을 하였는데 써밋댄스학원의 경우 세분화된 방구성과 학원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경력과 학력을 갖춘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원에 있으면서 계속 가족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코레오와 힙합을 배웠고 현재는 힙합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힙합만 배우고 있어서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4번의 커리큘럼으로 한국의 안무수업을 나가는데 첫번째 수업에는 기본기 위주로 충실히 배우고 나머지 수업에는 기본기를 통한 힙합 루틴을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수업에서 무항 복습을 하여 완벽한 동작 숙지를 한 후 영상 촬영까지 합니다. 기본기와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안무 그리고 마치 무대에 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영상 촬영까지 커리큘럼 안에서 항상 최고의 교육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춤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가 높아지고 영상 촬영 또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더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춤 외에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학원에서 받았던 교육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 점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최고의 선생님들과 최고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남시에서 서밋댄스 학원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체계화된 교육 속에서 저와 같은 만족과 경험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항상 재미있게 춤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